아프리카TV 유명 BJ 철구가 최근 불거진 여러 논란으로 인해 잠시 활동 중단을 선언하며 이것을 병행하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BJ 철구는 지난달 BJ 파슨과 사귀는 사이라고 깜짝 발표에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당시 두 사람은 관계를 믿지 않는 시청자를 위해 포옹과 뽀뽀 등 진한 스킨십을 선보이며 열해를 인증해 핑크빛 앞날을 보여주는 듯 싶었으나 이러한 철구의 밝은 모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BJ 철구는 최근 반려견 학대 논란과 세금 체납 논란에 휩싸이며 비판받았기 때문이죠 최근 BJ 파슨이 올린 유튜브 영상 속 철구 반려견의 발톱이 너무 길어 좌우로 누워있듯이 뻗어있어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강아지들은 일정 주기로 산책할 경우 발톱이 갈려나가 이 정도까지 자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기에 네티즌들은 아무리 무신경하다고 해도 저건 너무하다 이 정도면 정말로 동물학대다 지금이라도 빨리 관리해줘라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죠 이에 철구는 3개월마다 미용실을 가는데 일단 제가 무지했다라며 7월에 미용실을 다녀왔었고 발톱을 잘라야 하는데 제가 신경을 못쓰다보니 두 달이 넘어가게 돼서 그런 것 같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산책을 아예 안시켰다는 건 루머다 딸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산책을 시켰다라며 지금부터 3주마다 한 번씩 발톱을 깎아주고 하루에 한 번씩 산책시키겠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논란이 잠잠하기도 전에 이번에는 세금 3억 6천 3백만원을 체납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bj 철구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세무 공무원과 소통하며 분할 납부 중이며 앞으로 더욱 더 성실히 납부하도록 하겠다라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논란디 철구는 지난 16일 자신의 아프리카 tv 방송국 게시판에 철구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해당 글에서 철구는 제가 요즘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라며 운을 뗐습니다 이어 정신과 다니면서 회복 후 돌아오겠다 죄송하다 라고 활동 중단을 알렸죠 이로써 언제까지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기약 없이 방송 잠정 중단을 알린 것인데요 철구의 활동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결국 장기후방 들어가네 뉴스 뜬 순간 그럴 것 같더라 어이가 없다 진짜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